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시스템 구축 방안 7 플랫폼 시스템 운영 지원 방안 운영 지원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365일 1년 24시간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 대처 및 지속적 관리로 민원을 대응하도록 합니다. 이것에 관련된 것은 프로세스화 시켜서 안전하게 운영에 소홀함이 없이 대처를 하겠다. 또 고객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.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프로세스화 시켜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